불멍을 해보자 우리 이거 녹화하고 나서 응 하길 잘한 거 같아? 저런 얘기도 처음 나눠보겠다 응 잘한 거 같아? 응 예전부터 이제 할머니가 막 가족, 가정사를 남한테 막 밝히기 싫고 이런 게 난 어느 정도 정의를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런 걸 이제 방송에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약간 많이 부담스럽고 그렇지 또 아빠랑 관련된 이야기니까 솔직히 나가기가 조금 싫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런 약간 우리가 걱정했던 거랑 달리? 뭔가 좀 색다른 걸 해본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 아 그렇구나 진이는 여태에 살면서 아빠한테 살면서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 응 아 근데 아빠랑 나랑 아빠랑 나랑 같이 있었던 시간이 짧은 만큼 그에 대한 추억 거리도 없었고 아 참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지 뭐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물어봐도 그냥 괜찮다라고 하고 그렇게 하긴 했어도 세상에 세상에 그냥 많이 넣어줘 펜치 아니 너에 너로 너로